자 이번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저출산 시대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60년 만에 인구 감소를 선언했습니다. 이러면서 산하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를 곧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육아 섹터에 관련돼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육아 섹터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중국은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아이를 산하 제한을 해서 아이를 가족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없앨 수도 있다. 중국도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일단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앙은행격인 인민은행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실 중국이 지금 2019년도까지 20년도까지 인구가 약 14억 명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14억 명이 미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파이낸스 타임즈에서의 예측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 정부도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일부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인도와 마찬가지로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인도가 인구가 한 13억 8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중국도 쉽게 인도를 또 어떻게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내수 경제 자체가 또 다시 축소를 하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국 가족 계획이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는 양육비 지원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연장 부분들 그리고 3세에서 4세에 대한 어떤 영유아들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무상 지원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코로나19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시국에서 사실 각 국가들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취하게 되는 포지션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신생아 수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한다라고 위한 노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 1930년도 때 세계대공황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미국도 출산율이 극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2차 대전까지도 발발을 하게 되면서 인구가 극감하게 되자 각국에서는 다시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노령화에 이어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그 시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생산 노동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 상황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0.84명 정도의 합계 출산율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의 지원들이 좀 더 늘어나시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랐고요. 특히 최근에는 제로투세븐이라든가 아니면 아가방컴퍼니 같으니까 영유아용 제품들이 조금 주가를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노령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을 하면서 쫓아가는 그러니까 영유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 부분들은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단기 수익면에 대한 부분들의 기점을 좀 더 놓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니어 시장 즉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층들에 의한 어떤 소비 섹터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의 지난 2019년도 중국에 화장품이 많이 팔렸다라고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했던 것도 시니어층들이 원하는 노화 방지라든가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에 대해서의 매출 부분들이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투자를 진행하실 때 단순 육아 산하 부분에서만 투자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고령층 시장 시니어층 시장에 대한 투자 부분을 병행해 보시면 훨씬 더 매력적인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들도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살펴보면 좋은 섹터이다라는 것이 글로벌 뉴스나 이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확인을 해보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육아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김덕호 FA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덕호 FA와 함께 이슈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투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